드디어 됐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빵. 마준아, 빵 다 됐어? 어, 유경아. 이순아, 타코야. 와서 맛 좀 봐봐. 네가 만들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다. 너도 한 번 먹어봐. 아이고, 우리 마준이가 빵 만들었니? 예, 아버지. 어머니. 어디 보자. 음, 좋은데. 당신두 한 번 먹어봐요. 맛있다. 마준아, 이젠 네 실력이 우리 제가 후계자로 손색이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어떻게 읽으신 기억인데. 저는 아직 멀었어요. 이제 이 애비도 네 엄마랑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네가 우리 회사를 맡아라. 고마주. 너 언제까지 치사하게 두 여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조만간에 정리할 거야. 약속이 틀리잖아. 당장 유경이랑 미순이에게서 떨어져.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김탁혀. 노력하고 있다고! 거짓말! 나 질투나서 더 이상 못 보겠어.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너 언제까지 우리 사이 비밀로 할 거야? 내일 우리 사이 폭발이잖아. 진짜? 얘들아, 오늘 장사 어땠니? 오늘 우리 맞으신 새 밤 완전 인기 폭발이었잖아요, 아버님. 나오자마자 바로 매진됐어요. 아이고, 축하한다. 저 아버지, 어머니. 저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 얼굴 잘 됐구나. 아, 그래 누구야? 마주씨! 저 타쿠랑 결혼하고 싶어요. 말도 안 돼! 아버님! 뭐라고 말씀 좀 해 보세요! 네? 마주님, 넌. 어쩔 수 있지. 둘이 좋으면 결혼해라. 아버님! 이런 막장 허락하실 거예요? 막장? 이 정도 가지고 막장은 무슨. 이런 건 막장 죽여 끼지도 못해! 안 그래, 여보. 응, 막창 먹으러 가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조만간 닫고 부모님 모시고 상견내하자. 어유 준비들 해. 아이, 당신도 참.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녀석도. 그렇게 신나냐? 마준이 결혼하니까 당신도 좋지. 응. 나도 마준이랑 결혼할 거야. 에이, 엄마도 참. 마준아! 어? 탁구야! 아니, 당신은? 엄마, 아빠. 탁구네 부모님 아세요? 아, 아니에요. 엄마, 아빠라니. 그러면 우리 엄마랑 새아빠의 아들? 그럼 네가 내 동생이냐? 제가 탁구 아버지 동생이라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마준아. 이 결혼 안 되겠다. 탁구는 네 큰형의 아들이고. 또한 네 엄마의 손자다. 아이고. 뭘 또 뭔 소리야. 응? 아이고. 마준아. 이 결혼 절대로 안 된다. 아, 싫어요. 저 탁구 정말 사랑한단 말이에요. 너 지금 네 조카이면서 응? 엄마의 손자인 아이랑 네가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나 앞으로 그 탁구, 응? 그 아이 절대로 만나지 마. 알았어? 아버님, 좀 괜찮으세요? 유경이 네가 여긴 몇 일이야? 마준 씨, 얘기는 들었어. 그래서 나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나 마준 씨 사랑해. 마준 씨, 나한테도 기회를 줘. 어? 아, 진짜? 아, 왜 이래? 내가 사랑하는 건 김창고 뿐이라고. 탁구는 안 돼! 너 차라리 이 유경이랑 결혼해라. 아, 아버지를!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니까 들어야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저 빨리 삼겼네 하고. 결혼식 지나가자. 마준아. 그 얼굴 좀 펴라. 펴. 마준아! 아니, 당신은? 어머니 아버지 유경이 부모님 아세요? 어머니라니. 그럼 이 아이가 엄마와 새아빠의 아들. 그럼 내 동생? 아니, 제가 유경이 어머니 동생이라뇨.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마준아, 이 결혼도 안 되겠다. 유경이는 네 누나의 딸이자 네 엄마의 외손녀야. 아, 말 좀 안 돼. 역시 아무리 마무리해도 핏줄길이 땡기는 것 같아. 결국 지 친아빠를 찾아가다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 내가 이슬함과 결혼할 때 난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뭐라고요? 그럼 유경이는? 바로 당신과 자네가 사귈 때 생긴 아이네. 그럼 유경이도 내 딸? 우리 남매? 아니 이게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며칠마리 조카 두 명에 형 누나가 생기고. 그리고 조카 중 한 명은 알고 보니 내 여동생이라고요? 나 이제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고요? 뭘 걱정해? 아직 내가 남았잖아? 어, 그렇지. 그래, 미순이가 있었구나. 이야, 둘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이 결혼을 허락하마. 아,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들어야죠.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상견내 날짜 잡고 결혼 진행하자. 그런 줄 알고 아빠, 엄마 오시라고 했어요. 아빠, 엄마! 이쪽이요. 아니 당신은? 설마 또요? 마준아, 미안하지만 이 결혼도 안 되겠다. 아, 왜요? 미순이는, 응? 네 엄마의 전 남편이자 나의 새 아빠이며 또한 나의 전 부인의 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 그럼 피는 안 섞여잖아요. 괜찮은 거잖아요. 절대 안 돼! 사실 당신들한테 말 안 한 비밀이 하나 있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때 난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뭐라고요? 그럼 미순이... 바로 당신과. 자네가 결혼할 때 생긴 아이라네. 그럼 우리도 남매? 아니, 그러면 미순이 맞아 내 딸이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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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마준씨! 아니, 오빠야. 우리 삼촌! 여하튼 걱정 마. 그래요, 아저씨. 아니, 아빠. 어쨌든 괜찮으실 거예요. 아이, 족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일이 또 되풀이 되다니. 아버지! 아버지! 야, 마준아. 난 이미 틀린 것 같구나.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회사 회장 자리를 너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다. 잠깐만요! 그 회장 자리, 아빠 딸이 저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미순아! 그럼! 나한테도 그 권리가 있겠네요.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순진하긴. 원래 돈 앞에선 어제의 사랑도 오늘의 적이 되는 법이거든. 아이고. 잠깐! 아이, 자꾸! 니가 여긴 몇 일이야? 여기 머리에 꽂단 분이 내 아버지의 어머니이니 내 할머니가 되고 그럼 이분은 내 할아버지가 되는 셈이지. 그래서 할아버지 손자인 나에게도 이 회사의 회장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너 퍼져. 돈 앞에는 원래 사랑도 없는 법이잖아. 그래. 나 좀 일으켜봐라. 좋다. 그러면은 공정하게 경합을 벌여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도록 하겠다. 여보. 좀 좋아요. 여보. 그 말귀를 참 못 알아들어. 아휴. 답답해. 경합의 주제는 이거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빵? 앞으로 15일 동안 각자에게 시간을 주도록 하겠다. 가장 행복한 빵을 만들어 오는 사람에게는 회장 자리를 물려주도록 하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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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맛있겠다 아버지 저희가 각자 만든 빵입니다 판단해주세요 자 그래 고생들 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네 이 식감은 좋지만 행복감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구만 이 빵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노플탁 구할구 탁구가 만든 빵입니다 아니 이 아내 도대체 뭘 넣은 거냐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황금불고기 가게를 할 때는 우리 가족에게 증오나 복수 같은 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시라고 황금불고기를 넣은 빵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구나 왜 그래 참 행복하다 이 경합의 최종 우승자는 이 황금불고기 빵을 만든 김 탁구다 탁구야 우리 회사를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김 탁구 니가 내 모든 것을 뺏어갔어 너 절대 없어 같아 여준다 여준이 미생reat 후 이 자식 죽여버리겠어 야 이 씨 깨끗고 이 자식 너 좀 닫고 가만둬 잡히자. 마준이 자식은 많이 삐졌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어. 마준이 자식은 많이 삐졌나. 내 모든 것을 뺏어간 너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 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왜 그래? 우리 탁구가, 우리 탁구가 죽었대. 뭐? 말도 안 돼! 현장 검증 종결되고요. 나머지 배웅들은 지금 전탁소를 일단 들어갈 수 있는. 탁구야! 탁구야! 탁구! 우리 탁구 어디갔어? 세상에 우리 탁구를 죽인가봐요. 아, 저 범인이 뺑소니를 쳐갖고. 뺑소니! 아, 저 현장에서 이게 발견됐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우리 남편의 동생이자. 혹시 아주머님의 아들, 마준이? 당신 할 차례예요. 응, 난 이렇게. 아니, 그 한 달을 가르쳐줘도 이걸 못해요, 참가. 여보세요. 예? 아, 뭐라고 해? 우리 마준이가. 마준이가 죽어요? 예예. 마준아. 마준아. 대체 우리 마준이를 죽인 놈이 누굽니까? 범인이 뺑소니를 쳐갖고 일단 수사 중인데요. 아, 현장에서 이게 발견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내 과거의 장모이자 내 동생이 현 부인? 내 부인이 죽은 자리에 이게 떨어져 있었다고요? 내 친아빠가 죽었는데 현장에 이게 떨어져 있었다고요? 내 딸이 죽었는데 현장에 이게 떨어져 있었다고요? 내 딸이 죽었는데 이게 현장에 있었다고요? 우리 아빠가 죽었는데 현장에 이게 떨어져 있었다고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현장에 이게 떨어져 있었다고요? 내 딸이 죽었는데 현장에 이게 떨어져 있었다고요? 아줌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줌마 딸이 여기서 죽었는데 현장에 이게 떨어져 있었다고요. 한번 봐보세요. 참, 나 그냥 아주 한 집안이 초토화가 됐구만 초토화가 됐어. 뭐야? 아, 여기 내 사진을 왜 안 갔다고? 당연히 창zcz ki 저 아ynen 아оту니 에, mulher rick.... 에이! 아버지의 부탁으로 의사의 꿈을 desteau, 이렇게 경찰이 되엇건만. 이건 뭐 조사를 할래도 치매 걸린 노인네뿐이니 원 도저히 내 역량으론 안되겠어 나도 경찰에 그만두고선 다시 의사로 돌아가야겠군 안녕 잘가 어리석은 것들 복수심에 눈이 멀어 제명을 재촉하다니 이 모든게 이 회사를 얻기 위한 내 계획이었다는 것을 꿈속에서도 몰랐을걸? 무려 30년동안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한 대가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이 모든 것은 내꺼야 내꺼라고 역시 당신이 계획한 일이었어 내꺼라고 당신이 계획한 일이었어 내 예상이 맞았어 당신 죽었잖아 죽을뻔했지 하지만 그때 난 운 좋게도 명인대학병원 외과과장 장진영 박사에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졌지 당신 당신 용서 못해 너도 죽었잖아 죽을뻔했지 하지만 난 운 좋게도 난 운 좋게도 죽기 직전에 3번 외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 이제 당신은 끝이야 다들 나와요 이제 나가도 돼? 오케이 나가오세요 우리가 박수심에 눈이 멀어 서로 죽고 죽이고 했던 것은 다 이 여자 때문이에요 맞아 이 늙은 여우 다 너 때문이야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구미어 같은 년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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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대단하군 내가 구미어란 걸 눈치채다니 분하다 1년만 더 안 들키고 살았으면 인간이 되는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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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어가 우니까 비가 오네 울지마 울지마 너희랑 뭘 잘했다고 울어 뭐 잘해서 울어 분하다 정말 분해 다음번에는 꼭 인간이 되고 말거야 아니 세상에 어디였지? 구미어 미호야 어? 미호야 잠깐 이거 좀 보세요 이 그림에 원래 영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미어가 어? 그림 속으로 들어간 거군 어? 어머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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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 그린 게 구미어의 소나기에서 놀아난 거였다니 아 맞은이란 참 알 수 없는 거군요 아 우리 엄마가 구미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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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너 구미어 신민아 사귄 이승기 맞지? 네? 뭐요? 뒤돌아보면 그림이 보일 거야 그림에 있는 여우한테 꼬리 그려줘 아홉 개 으악 아홉 개 아홉 개 ія 으악 weights